이거 가지고 있어 지금 안녕 목에 달고 있는거 뭐에요? 이거? 에어컨이요 에어컨 아니고 선풍기 선풍기요 맥밴드 선풍기 맥밴드 선풍기요 그런데 영상 올린지 엄청 얼마 좀 많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영상을 좀 많이 올려야 돼 그래서 그런거야 이거 찍어서 올릴까? 그러면? 어 그럼 이제 그만할게 영상이 너무 길어진다 어 그래 안녕